안녕하세요. 유산화로 다시 태어난 오소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산후 울증도 왔었고 무기력함 그리고 나태함이 있었어요. 지인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그렇게 좀 많이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유산화 챌린지 28일 동안 정말 달라질 거야.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체지방률이 한 40.2%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.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. 지금은 12kg 감량을 했고요. 체지방률도 12% 같이 감량이 되었습니다.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는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 이 음료가 입안도 개운하게 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지치거나 힘든 부분을 좀 빨리 보충해 주더라고요. 그렇게 텀블러에 담아서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커피 마실 때 저는 티를 타서 먹는다거나 프로틴을 마신다거나 자연적으로 노출도 많이 됐고 또 구매까지 이어져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노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서기 때문에 뒤에 한 4줄 5줄까지 계시거든요. 그분들은 저의 뒷모습을 보고 춤을 좀 더 많이 추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뒷태가 진짜 많이 달라진다.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.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예뻐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제 모습에 자신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내가 곧 브랜드다. 내가 곧 유산하다.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챌린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몸속까지 예뻐지는 프라이빗한 케어입니다. 살이 찌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좀 부끄럽고 남들한테 나의 속살을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큰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핸드폰 안에 인바디 어플만 깔고 제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는 나만의 몸무게를 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케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고 당장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정말 저처럼 높은 자신감으로 예뻐진 새로운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부터 예뻐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